3-2-4 카운트 오른쪽으로 거둬냈습니다. 하늘높이 우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쫓아가는 트롤 업런. 굉장히 큰 업런이 나왔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 들어왔던 볼을 얼마만큼 잘 참았냐고. 두 번째는 김재한 선수가 힘을 전달하는 오른쪽 다리의 춤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큰 업런이 나왔습니다. 두 선에게는 중요한 순간 김재한 선수가 투런 퍼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립니다. 스쿼트 7대 4.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김재한 선수의 폭발적인 한방 투런 홈런을 선발투수 김대현 선수를 상대로 때려냈습니다. 이 홈런을 맞고 김대현 선수가 내려갔고요. 김재한 선수의 폭발적인 한방 투런 홈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재한 선수의 폭발적인 한방 투런υ fuer서비입니다. 김재한 선수의 폭발적인 한방 투런 still 강력한 태어민 선수의 폭발적인 한방 투런υ 정모를 강력한 대사에로 감사합니다.